여론조사 20% 무너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이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직업별, 연령별, 세대별, 가중치 이런 부분들을 공을 들이는 여론조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이 무려 80%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탄핵으로 가는 길을 윤석열 앞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지율이 올라갈 게 없죠 특히 할 만한 사실은 저게 무너진다는 거죠 70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긍정평가가 18.5%를 기록했다고 그러고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도 17% 부울경도 19.8% 그래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다 20%가 붕괴됐습니다 대구 경북만 오직 32.8% 이것도 굉장히 저조한 것이죠 연령대별로 40대에서는 긍정이 6.9% 이거 탄핵된 거죠 이미 부정이 93.1% 40대에서요 그리고 20대에서는 긍정이 12.1% 부정이 84.9% 30대에서도 10.5%가 긍정 나머지 89.5%가 부정입니다 50대에서 긍정이 10% 50대도 끝났습니다 부정이 89.5% 60대 60대도 긍정이 31%밖에 안 됩니다 부정이 68.1% 자 70대도 뒤집어졌습니다 긍정이 48.5% 부정이 50.8% 응급실 뺑뺑이가 결정적인 원인이죠 아니 잘못하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아직도 이 의료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그것을 의료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중도층도 이미 끝났습니다 긍정이 15% 부정이 84% 이미 탄핵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밀어내야죠 그리고 내부 이렇게 되면 내부의 균열이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한동은 고개 쳐들고서 어떻게 하든지 셀프 노태우가 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친한계와 친윤계 속칭 얘기하는 언론에서 치열한 이전 투구가 시작됐고요 한동은 이제 김건희한테 덤비고 있습니다 독대를 하든 맑은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 끝났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두 부부를 위해서 좋습니다만은 김건희가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겠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것은 국지전을 유발해서 그 다음에 계엄령으로 가는 길 외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남은 길은 없습니다 외통수에 몰려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인기를 한 대 더 보내서 북한을 더 자극해서 북한이 국지전을 벌이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기화로 삼아서 계엄령을 내려왔고 마지막 발버둥 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제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엄령을 내리는 순간 무인기를 한 대 더 북한에 보내는 순간 윤석열은 더 그 수명과 정치적 생명이 더 단축되고 끝나간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쳐다보니까 결국 70년대 80년대 이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가 퇴출되는 과정을 보니까 의회와 국회와 대중투쟁과의 두 부분들이 결합되고 병행될 때 가능했더라고요 79년도에 박정희가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김재규한테 공정동에서 시바스 리가를 먹다가 암살당하는 과정도 결국은 YS를 국회에서 제명하죠 그리고 의회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YH 여성도동자들이 신민당사를 찾아가서 농성하면서 분기점이 됐고 결국은 그렇게 조용했던 부산에서 박정희의 기반이었던 PK에서 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는 몰락합니다 역시 이것도 의회와 대중투쟁이 결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85년도 2.12 선거에서 신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약진하면서 DJO, YS가 결합하면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제아인사 학생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결합하면서 전두환 세력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중항쟁이 일어나면서 이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 국회와 그리고 대중과 노선이 투쟁이 병행되면서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으로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개험룡을 내리려고 했지만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반대하고 일선 사단장들이 반대하면서 개험룡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와 그리고 국회에서의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싸워 제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대중항쟁들 이것이 결합될 때 바로 어떤 형태로 윤석열이 물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끌어내리는 형태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그 형태는 타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 환경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그 방안과 방법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층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하면 다 보수층이 괴멸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과거의 어떤 역사적 대사건 경포병기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에 19%를 기록한 여론조사는 그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 스탠트를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민주화 원로 108명이 피를 통하는 평화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군사적 해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분들은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어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을 향해서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북한은 국교를 수립해라 더 이상 한반도를 이런 패권 경쟁의장 그리고 냉전시대의 유물로 삼지 말아라는 거죠 두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분기하고 그들이 한국을 넘나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시아에 다시 한 번 패권 국갈로 쓸려고 하는 부분들을 미국은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조력하고 그것을 큰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오히려 극우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 여러분들 과거처럼 인권 평화 믿지 마십시오 유엔에도 얘기했습니다 유엔사가 지금 들어와 있죠 유엔사가 평화협상에 주선에 나서라 그리고 남과 북은 평화의 공존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미군 남북 간의 대결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만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하나의 다른 패권 국가가 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을 버리고 새로운 민주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국익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 부당하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끝난 윤석열 정권을 애워싸고 그리고 보호하고 독려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안티어메리카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미국은 한국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7년 레이건 행정부가 선택했던 길이고 광주에서 나타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국감에서 김건희 동네의 이름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석준 의원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김건희 하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김건희라고 그러면 윤건희라고 그랬습니까 이름 불러줬는데 예의를 지키라고 왜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당신네들끼리 부르세요 국회에서 김건희 김건희 이름 석자 불러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성인 의원이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이재명 얘기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름 불러주는 건데 뭘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 동네에 애만도 못한 일을 하니까 김건희가 부르는 것이다 애만도 못한 일 맞습니다 동네 애 정도의 일만 해도 우리가 저도 김건희씨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겠어요 동네 애보다 못한 동네 깡패입니까 동네 양아치입니까 동네 건달입니까 뭐라고 불러도 김건희의 행태와 행각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살고 있는 고향에 고속도로 종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양평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소득하고 동네 애 만큼 노릇이라도 좀 하세요 송숙진 의원 집에 가서 김건희하고 통화할 때 여사님 여사님 충성을 맹세하고 국민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동네 애라도 되라 김건희 여사님 자 이 방첩사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두환의 보안사를 따라가자 여러분 전두환의 보안사 어떤지 아시죠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할 때 12.12 군사구태탈을 일으켰죠 친이구태탈을 일으켜서 다시 박정혜의 영예를 찾고 그리고 신궁부 세력으로 등극한 것이 바로 전두환의 보안사입니다 그 이후부터 전두환의 보안사는 권력의 핵심 중추기관이 됩니다 박정희 때의 안기부죠 중정희죠 중정이 권력의 핵심기관이었다면 전두환의 보안사는 권력의 핵심기관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보안사는 군 내부의 무소불위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민간 하찰 고문 조작 날조 또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조작사건을 만드는 했고 그리고 온갖 악행과 비행을 저질렀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방첩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과거에 보안사령관 했다고 참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퇴행적인 행태가 국가기구에서 국가폭력을 휘둘렀던 보안사 그 국가폭력을 다시 한번 휘두르겠다는 겁니까 보안사 지금도 민간인 사찰하고 또 이 방송도 들을지 모르고요 각종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언론 탄압 언론 측의 조작 전술과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태형 기자 그리고 행운 스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명태균! 명태균은 불러주고 언론을 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여튼 명태균이 안 나오는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레드컨한 언론은 안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나와서 20분 30분씩 인터뷰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혹시 특종이 있나 혹시 단독이 있냐 이것만 그냥 캐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명태균이 무슨 얘길 하나 언론 성향을 갖고서 갖고 놉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노출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명태균은 전화를 받고 어떤 경우는 전화까지 한답니다 기자한테 보수니 진보 언론이니 다 끝때와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언론의 기자들은 그냥 받았습니다 왜? 단독 특정이다 포탈사이트 올라간다 그리고 명태균의 행태를 감안 보면 자기 자신이 범죄 행위를 설렀다 그런 범법적 부분에서 쏙 빠집니다 자기 과시만 하는 거죠 내가 김종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홍준표한테 얘기했다 내가 윤석열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스키폰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한테 전화했다 난 다 얘기했다 내가 후보 단위라도 한 것이고 내가 여론조사도 한 것이고 분석도 한 것이다 나는 여론조사 한 사람 아니다 나는 분석한 사람이다 나는 명박사였다 나를 못 만나서 안달이었다 오세혼도 네 번이나 울었다 자기 과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윤석열, 나를 검찰 수사하지 말아라 난 놔둬라 자꾸만 그렇게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수사로 들어오면 더 나한테 X파일이 있다 그러면서 원래 나왔던 김건희의 공첨 개인 문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명태규만 남았고 명태균과 윤석열 정권 간의 일대회전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명태균을 통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괴멸당하고 있다 여론상으로서 그런 행각은 있습니다만 명태균은 원래 본질 이 정권의 본질 그리고 김건희의 비행 이런 부분들은 사라져버렸고 명태균은 방송에서 언론에서 불러주고 기자들은 받아쓰는 이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작이라는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를 제가 정리하고 그리고 좀 취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요 시간대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말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하는 경우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지만 낮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받을 수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유선 비율도 중요합니다 유선 핸드폰이 아니고요 유선 같은 경우는 본래는 30%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유선 비율에 따라서 유선 전화 비율이죠 달라지는 거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선 전화를 받죠 젊은 층들도 이건 비율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젊은 층들은 뭔가 좀 보수층들 이런 층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다 유선이죠 직업도 중요합니다 화이트 칼라냐 아니면 블루 노동자냐 오피년 층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ARS냐 전화 면접조사냐 중도층이 잡히느냐 아니면 양진영만 잡히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행하는 행태들이고 여기에는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 비용이 많이 들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변수들 미싱 변수들을 줄일 수가 있지만 비용을 적게 들어가게 하면 미싱 변수들은 그저 살아나서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선거 때는 우우죽순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이 제꼈다 이재명환 격차가 벌어졌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뭐 하여튼 수많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면 그걸 조중동이 모든 언론이 받았으면서 윤석열이 마치 이재명을 앞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도 실제로 그걸 까봤을 때는 0.7%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전에는 5%다 6%다 계속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그 정확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밴드웨그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오! 윤석열이 앞섰네 그래 그래 윤석열이 잘하고 있나보지 지난 대선 때 봤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전에 조사시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진영에게 야 세훈아 야 준석아 이제 좀 뒤면 여론조사가 들어갈 거야 대기시켜 착신전화 시켜 네 이거는 뭐 선거 때 경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수법인데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아서 나의 50대 나의 20대라고 얘기해 네 그럼 20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조작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짜고 고도리 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를 섞어서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DB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RDD 방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전에 봤을 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는 썩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는 안 되고 윤석열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섞어서 돌리는 겁니다 이번에 하이튼간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57만 명의 당원을 명부를 입수해서 그리고 누굽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자기가 마법사입니까?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통계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조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면접원들 중에서 전화했는데 이재명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로 바꿔서 표기하는 거죠 그 몇 개만 바꿔도요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샘팔이 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 개, 이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차범위는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차범위에서 우세한 거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장님이 지시하시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 지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경선 때 그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자 한남동라인 일곱간신은 누구냐? 띄워봐 주십시오 이거는 언론사하고 저희들이 취재한 거를 잠시 뒤에 김태영 기자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업위서관 유명한 사람이죠 박영산 양정철을 당시의 총리 흘린 사람 언론사 출신이죠 의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 홍보기 얘기했을 거예요 황무행정관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정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윤석열의 어디야? 동행가? 거기에 있는 40년 지기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김대남이 서울보증범으로 인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황무행정관이라고 행정관이 지배하는 대통령실입니다 깜짝 못한대요 이 사람한테는 또 요즘에 알려져 있는 유명해지는 최모비서관 홍보기획쪽이죠 KTV 김건이를 위한 황제공연을 기획했던 사람 또 국정기획에 가고 있는 김모비서관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죠 강모비서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 행정관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 김모 전 비서관 간신 7명 문고리 박근혜는 3명밖에 안 됐어요 문고리 3인방 김건이는 7관심만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김건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김건이 하면 열중쇼 아닙니까 김건이한테 직보하기 위해서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대통령실의 현재의 비서실들의 생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한테 보고해봐야 뭔 도움이 돼요 김건이한테 직보하자 직보 라인을 찾아라 이 7관신은 승수에서 14관신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제2부속실에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2부속실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바지사장 더 이상 얘기해서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2부속실에 3부속실에 1부속실에 2부속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